다 공통점이야 지금 이거 물수위 조절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땡기다 보면 호수가 걸리는 게 빠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호수나 이런 거 있죠 레버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존에 이렇게 걸려 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손잡이가 영상으로 보시면 손잡이가 걸리죠 들면서 이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눌러지죠 이런 거 간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공할 때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걸리지 않게 이 위치에 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틀어주면 안 걸리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배워야지 시공하는 걸 배우면 안 돼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그게 결국에는 이런 거 다 행진 안 돼 versucht, 이 고정도를 위해 먹고 싶을 수 있는 건 다 sorts양의 위치에 더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